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2회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지적 부분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첫 시간으로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 내용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갈 테니까 숙지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서는 216페이지를 피우시면 됩니다 21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했고요 지적이란 부분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게 되는데 지적이란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 지적은 넓게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적이란 했을 때 요지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토지를 적은 등록한다 이런 얘기 과거에 호적보가 있을 때 호적을 때 적자입니다 등록할 적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지적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이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 요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정답이 됩니다 여기다 자꾸 세부적으로 사적을 다르면 좀 말이 빗나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이 주체는 국가하는 것이고 등록이 객체는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치는 전국토다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무엇이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기본 개념에선 상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은 그냥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에서 요 기본 개념에서 지적의 3요소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객체, 객체 등록의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입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 제2주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상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인 토지와 기록한 장부인 지적 공부 여기에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등록 등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6페이지 기본서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세히 볼 필요 없고요 이 서론적인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적제도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이원적 공시 방법이란 먼저 지적 공부에 한번 등록하고 등기부에 다시 또 등기한다 즉 지적 소관청에서 토지 관련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소속의 말단 기관인 등기수에서 등기부에 다시 등기한다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한 절차를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기능 중에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능은 먼저 선,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최초라는 걸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에서는 최초로 바다를 막아서 토지가 생겼다 그럼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원적 공시 방법 중에서 등기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등기부가 개설되죠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가 먼저 선행하고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면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 건물 또는 임약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즉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가 개설된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 등기수에서 사법부 소속의 말단기관 등기수에서 등기하려면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대장 임약 대장 같은 거 그럼 이 대장을 만들려면 먼저 신규 등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등록하는 절차를 바로 지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등기 기초가 된다 등기하려면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등기 기초다 나머지 평가의 기준이 거래의 기준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제도 유형으로서 이 부분도 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게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류 방법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것이냐 또는 등록 차원에 따른 것이냐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달 과정, 발전 과정에 따를 때 지적을 분류할 때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그래서 첫째가 발달 과정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 따른 분류 두 번째,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세 번째, 등록 차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네 번째, 등록 의무, 유무 등록 의무가 있느냐 유무, 즉 국가에게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여기에 따라 나누는 방법인데 발달 과정에 따를 때는 첫째, 제일 먼저 토지를 등록하게 된 계기 시작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첫째, 세지적이라고 합니다 세지적 이때 세지적을 다른 말로 과세지적 이거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세자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게 된 계기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지적제도인데 이 세지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토지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걸 면적 본위로 운영되던 지적이다 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지나면 단순히 세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법지적을 다른 말로 소유지적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법적 소유지적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소유권에 미친 범위를 우리가 경계라고 하죠 토지 경계의 위치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단계로 오면 면적은 당연한 것이 이것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위치 이 위치라는 것은 경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의 위치를 중시한 지적이다 그래서 위치 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이다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 법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선진국들은 이 단계를 넘어서 단순하게 세금이나 부과하고 토지 소유권에 미친 범위 한계를 특정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데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통치권에 미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세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걸 다목적 지적 다른 말로 종합 지적 통합 지적 경제 지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서는 218페이지의 발달 과정에 따라할 때 세 지적 여기서는 면적을 중시했다 세 번째 줄에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법 지적은 소유 지적과 같은 개념이고 법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경계의 위치 위치를 중시한다 위치 본위로 운영된 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지적 종합 지적 경제 지적 유사 지적 통합 지적 이렇게 쓰는 용어들은 다양한데 일단은 최근에 개발된 지적 제도로서 각 선진국에서 이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자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림으로 그렸냐 이 경계 이 경계란 토지 등록에서 배우기 했지만 우리 지상인의 뚝이나 담장된 경계가 아니고 지적에서의 경계는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인데 도면 위에 있는 걸 말합니다 도면 위에 있는 걸 말합니다 경계를 표시한 방법이 그림으로 그렸냐 이것을 도회 지적 도회란 그림이란 얘기 도회 지적 그 다음에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표시하는 수치 지적 수치 지적을 수치 지적을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 지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회 지적은 그림으로 그렸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가 다 측량을 통해서 등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회 지적의 장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 상대적으로 측량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단점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정밀도는 떨어진다 정밀도 이 정밀도는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치지역은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지역 이 일부지역이 어디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인데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표시했어요 1대1로 대응되는 좌표 값으로 그래서 수치지역은 이것은 난해하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하다는 것이 단점인 반면에 장점은 반면에 정밀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이죠 어렵고 그 다음 비용 측량 비용이 정밀 측량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고 비용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은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점은 정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계표시 방법에 따를 때 도해지역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서 이 도해지역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적 전반에 걸쳐서 이 수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경위 측량 방법에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세트 메뉴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세트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그냥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자동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르면 차원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1차원은 점유 2차원은 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등록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를 토지를 이걸 등록할 때 이것을 어디다 등록하느냐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있다면 수평면 여기다 등록한다면 이 토지의 위치를 측정해서 등록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것은 2차원 수평면의 값밖에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2차원 지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차원 지적을 말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다 2차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 지적이라면 바로 축이 하나 더 생기겠죠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2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차원이 되려면 축이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이 더 있으면 여기에 저 토지의 위치 즉 지상시설물 지하구주물도 다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3차원 지적이다 3D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2차원 지적 즉 토지의 수평면 값만 이렇게 등록하고 있어요 현행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이 수평면 값밖에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차원에 따를 때는 우리는 현재 2차원 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가 등록 의무 이 등록 의무는 국가에게 등록 의무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가한테 의무가 있으면 적극적 지적이요 이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토지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국가는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하여 소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는 토지 등록 의무가 없고 다만 신청이 있으면 등록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 지적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소지 소유자가 하든 안 하든 국가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소극적 지적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등록해주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을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봤을 때 현행 우리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은 이 적극적 지적을 채택해서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류 방법 중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발달 과정에 따를 때 법 지적 내지 소유 지적이며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를 때 도회 지적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일부 수치적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으며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를 놓고 봤을 때 적극적 지적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지적 제도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219페이지 그 다음에 220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의 중간에 본 5 우리나라의 지적 제도가 뭐냐 현재 취하고 있는 거 법 지적 도회 지적과 수치 이 수치적을 경계점 좌표 지적이라고도 표현해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 지적 적극적 지적 이걸 우리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지적의 전반에 흐르는 5가지 이념 이걸 지적의 5대 이념이라고 그래요 지적의 5대 이념 이런 것들 가볍게 들으셔야 됩니다 가볍게 그렇게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반적인 배경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 전반에 흐르는 5가지 이념 5대 이념 이건 그냥 이렇게 암경은 돼요 국공영 실질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본서에서는 220페이지 하단의 기본 이념 5대 이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지적 국정주 이념 이것은 지적 국정주의 토지 등록사항인 지적은 자 토지 등록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국가만이 갖는다는 거예요 지적 민정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지적 국정주의 이념 자 토지 등록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국가만이 갖는다 이걸 지적 국정주의 이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지적 공개주의 지적 공개주의 토지를 등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이 지적사항은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비밀주의가 아니라 공개주의 토지 관련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공개해 주겠다 어떻게 등본 청구, 열람 청구, 도면복사, 경계복원 측량 이런 것도 다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실현시켜주는 제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적 형식주의 좀 말이 어렵지 이것은 지적 형식주의 자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이다 이건 여기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지 등록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비로소 창설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토지 등록이 되어야만 토지 등록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바다를 막아서 처음으로 토지가 생겼다 그러면 민법에 의하면 권리관계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토지 등록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 형식주의 내지 지적 등록주의 이념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비로소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심사 방법과 관련해서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즉 지적상 토지 표시상은 소재, 지번, 지목 같은 건 지적 측량이 필요 없지만 경계나 좌표, 면적 같은 것은 반드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산출해야 되고 또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경우에 국가인 지역소관청은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확인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 표시가 부합할 때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등기와 가장 차이가 나죠 이에 비해서 부동산, 이건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지만 등기에 오면 심사가, 등기와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자,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고 실체 관계를 따져보진 않습니다 이 등기와 가장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에 가면 형식적 심사주의 당사자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요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만 이게 바로 등기죠 지적에서는 실체 관계 부합 여부를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게 직권등록주의 이념 직권등록주의 자,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는 이걸 직권호 조사 측량에 등록할 수 있다 즉, 등록강제주의다라고도 해요 직권등록주의 이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지적 5대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국공형 여기까지를 3대 이념 여기다 더 추가하면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공형 실측,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등록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의, 다섯 가지를 지적이 5대 이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세 가지를 저기 3대 이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여기 한 검 더 나아가서 물어본다면 등록이 된 토지 필지수를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약 3,500만 필지 정도가 등록이 됐다면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도 정확하게 부합하면 좋지만 이게 부합하지 않고 등기된 토지는 등록된 토지보다 필지수가 적습니다 이게 불일치, 이 갭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적에서, 이건 지적이죠 지적에서는 바로 직권등록주의 내지 등록강제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친 모든 국토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권등록주의 이념이 지적에서 시행되는 반면에 부동산 등기에 오면 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법에 대한 절차라겠죠 그 물권의 기본 이념이 뭐냐?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민법의 기본 이념, 사적자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적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등기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러한 이념이 대립되기 때문에 토지 필지수에서 지적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수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불일치한다 이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직권등록주의 이념 대 신청주의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이게 상호 불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의 지역형식주의, 지역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222페이지에 가면 직권등록주의, 등록강제주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적제도와 등기의 비교 이 내용들은 입문과정에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법 개통 사법이나 아니면 공법 분야에서 행정법 개통은 항상 제1조가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1조를 보면 항상 왜 이 법을 제정해야 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2조에 가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인 민법보다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죠 이것은 법률에서 그 법에서 쓰는 용어부터 다 정의를 내려놓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법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의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보의 기염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1조에서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즉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은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수로 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빼는 겁니다 1조에 나와있지만 시험범위에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차원과 즉 국토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 국토를 모두 조사, 청량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하다 보면 반사적으로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즉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서 이걸 공시해서 해주다 보니까 사익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지적은 효율적 관리라는 부분이야 즉 토지를 개발하거나 일정한 것을 개선하거나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단순히 관리 이 용어를 주의하면 됩니다 국토를 효율적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 이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용어 정의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사용한 용어의 뜻은 우리 기본선 224페이지부터 보는 거예요 첫째, 법률에서는 측량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지적 측량에 대한 부분부터 보는 겁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지적 측량, 항상 주의할 단어가 측량은 시험 범위 중에서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입니다 일반 측량이나 수료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지적 측량,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만 시험 범위이므로 다른 개념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측량하더라도 지적 측량, 이 말이 자동적으로 시험 범위예요 측량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당연히 지적 측량만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시법에서 추입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필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필지라고 하죠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등록한다? 여기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등록하냐면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토지 경계나 좌표라든가 토지 면적, 이 세 가지 요소 토지 표시 사항 중 경계, 좌표, 면적은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봐야 되겠다 이걸 지적 측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하기 위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 땅 위에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이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역시 재봐야 됩니다 이걸 경계보험 측량이나 현황 측량 같은 게 여기에 속하죠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용어정에서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지적 확정 측량은 아까도 세트맨이 말씀드렸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 메뉴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하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재조사 측량이니 성과 이런 것들은 그냥 봐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적소관청 지적 처음 듣기까지 나온 말이 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자 여기부터는 이제 말이 좀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有res視 저한테는 ssign.com 아시안에 관한 빙빙형